파나소닉이 출시한 절창방지 안전장갑 파나소닉의 절창방지장갑은 전구 텅스텐 소재의 최고의 보호력을 갖춘 제품입니다. 텅스텐을 머리카락 1 4분의 1 굵기에 금속섬유로 가공하여 편안한 착용감은 물론, 작업자의 손가락 마디 끝까지 보호해줍니다. 섬세한 작업이 가능한 안전하고 유연한 재질 배임방지 테스트로 검증된 일반 목장갑 대비 월등히 높은 배임방지 효과 파나소닉 절창방지장갑은 어떤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조경 예리한 칼라를 사용하는 커팅 작업 캠핑 DIY 작업 장갑을 착용한 채로 스마트폰 사용도 가능합니다. 또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발생 시 구호용품으로도 사용됩니다. 손 사이즈를 고려한 다양한 사이즈 라인업 레드, 베이지, 블루 총 3가지 색상으로 세탁이 가능하여 반복 사용도 문제없습니다. 안전과 보호의 최적화는 파나소닉 텅스텐 절창방지장갑 파나소닉의 백면 역사와 기술이 적용되어 있는 절창방지장갑 파나소닉의 기술력이 당신을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파나소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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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나소닉